자 알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현지에서 마알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그 뉴스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상당히 희망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와이 여행을 앞두고 또 계획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끝까지 뉴스를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한국의 검사소 하와이 주정부에서 인간 4곳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거의 플러스로 두 군데를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4곳의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북 삼성병원, 그리고 이나대학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4곳이 있죠 여기에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이나대 병원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오전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당일날 다시 서류 발급을 가능하다는데 모든 병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포에버 하와이 카페 회원들 이야기를 듣고 또 회원들이 공유해주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예약을 하신 다음에 가셔서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검사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꼭 체킹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이나대 센터 그리고 고려대 병원이 다음 주에 본원 그리고 분원에서 추가 병원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검사소 하와이 주정부에서 인강 병원들은 계속 늘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뉴스는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지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안 가지고 가도 자가격리 이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가지고 가시면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안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비로 한국의 자가격리 시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하와이 주내 코로나19 검사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쵸 이제 뭐 하와이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또 이제 검사를 받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 문제로 또 이제 이쪽에서 하와이에서 여러분 인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아 이제 하와이 주내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유튜브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메인섬 오하우에 딱 한 군데입니다 아 유일하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아 서필리 클리닉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어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하면 영어로 얘기할까요 근데 이때 이제 무시하시고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제 한국어로 여러분들 이제 통화가 되니까 아 이 서필리 클리닉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아 카와이는 이제 5월까지 프리 트래블 테스팅 프로그램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도 카와이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3일간은 리조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3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유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어 5월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니까 5월까지는 우리 한국 그 여행객들이 카와이섬에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뉴스는 하와이주가 미국 내 50개 주에서 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주에 가장 안전한 주에 뽑혔다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이제 알래스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하와이주가 뽑혔는데요 아 요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인데 백신 접종률 그리고 뭐 감염률 병원 입원 사망 전파율 뭐 이렇게 어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하와이주가 두 번째로 가장 안전한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현재 이제 미국은 가장 늦게 코로나가 이렇게 덮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려는 그런 이제 어 꼭지점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올 여름이면은 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구요 사실 또 지금 하와이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여름쯤이면은 하와이 아주 좋은 하와이 예년 같은 하와이 만날 거라고 어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와이주는 이제 여러분들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은 아 이제 자가 격리를 면제를 받게 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아 요 프로그램은 이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인데 아 지금 이제 먼저 하와이 이제 필수 업종 종사자 그리고 하와이 일반 주민 그리고 미 본토 여행객 다음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제 여행객 대상으로 이렇게 순차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접촉 받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전자 코드가 이제 부여되고 하와이 이웃섬 간 이제 여행을 자가 격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빠르면은 3월 1일부터 하와이 필수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주 이제 부지사 자시 그린이 이제 4월 1일이면은 백신 접종 받은 이제 하와이 주민들이 이제 5월 1일까지는 미 본토에서 오는 여행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여행할 수가 있고요 아 이제 뭐 프리 트래블 테스팅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행 전 72시간 내에 검사와 결과 확인 절차가 이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간단하고 편하고 빠르게 여러 개 이제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와이에서 더 좋은 시간 더 안전하고 편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뉴스 어떠셨어요 아 불과 그 작년 여름만 해도 정말 끝이 안 보이던 어떤 정말 끝이 어디쯤인지도 모른 그런 코로나 우리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임을 다 알고 있고 또 지금은 또 많이 좋아져서 뭐 이제 한국 검사소도 생겼고 또 하와이에 와서 여러분들이 또 이 검사소 이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 이제 자가 격리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편리성이 중대가 되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어 그런 시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또 물론 지금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주 격리는 이제 피할 순 없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곧 완화될 것 같고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잖아요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졌지만은 가장 빨리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어떤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그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올 여름이면은 많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3월 또 돌아오는 4월 5월 어떤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한 또 편리성 이런 거를 이제 하와이 주정부에서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또 계속해서 마을로가 전달해 드리는 이 뉴스 참고하시면은 아 분명히 빠르면 올 여름 늦으면은 올 가을에는 하와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실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건강히 계시고 저는 더 좋은 뉴스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